침 속에 숨겨진 비밀 뽀롱아, 뽀롱아, 어디 있어? 아 참, 어디로 갔지? 어? 가만 아, 여기 있었구나 깜짝이야 어머, 뭐야? 너 침 흘린 거니? 아휴, 정말 골고루 한다 코를 골지를 않나, 침을 질질 흘리지 않나 뭐? 그러는 누나는 침 안 흘리냐? 저번에 보니까 베개까지 다 젖었구만 뭐라고? 아 참, 얘가야가 아 참, 기가 막혔어 초롱아 누나 뭐야, 퀭히 자는 사람 깨우고 잠이나 자자 내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내가 언제 침을 흘리고 잤다고 무슨 냄새지? 박사님 아이고, 깜짝이야 박사님 혼자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? 혼자? 아니, 초롱이 뽀롱이 너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지 정말요? 와, 맛있겠다 근데요, 박사님 왜 그러냐? 침은 왜 나오는 거예요? 침? 네,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고 또 호롱이는 잘 때도 침을 흘리고 저는 아니에요 침을 왜 흘리는지가 궁금한 거냐? 네 그럼 화면에 궁금 상자를 클릭해보렴 네 침에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밀라제라는 효소는 전분을 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전분이요? 그러니까 밥에 들어있는 성분이지 밥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지잖니 침 속에 아밀라제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거나 또 보게 되면 소화할 준비를 하느라 침이 나오게 되고 군침이 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아, 그렇군요 할머니, 아, 또 모기한테 물렸어요 아, 가려워 아유, 그래? 요런 고얀 녀석들 같으니 조롱아, 이리 와봐라 이 헬미가 침을 발라줄 테니 침이요? 아, 싫어요 아유, 그 녀석 이 헬미 침은 아약침이래도 이리 와봐 아, 참 싫다구요 박사님, 할머니 가요 저번에 상처 나고 가려울 때 침을 바르려고 하셨거든요 음, 왜 침을 바르라고 하신 거죠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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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래,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단다 그래서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에 침을 바르기도 하지 게다가 침의 분비가 좋은 사람은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또 침이 더러운 줄만 알았잖아요 음 음 박사님, 닭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? 그렇지, 뽀롱이만 빼놓고 이러시게요 아이고, 뽀롱이구나 어서 이리 왕거라 뭐야 아, 나도 없잖아 아, 난 몰라 몰라 이리 왕거라